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스타 스티치 무늬를 이용한 핸드폰 가방을 떠 볼 건데요 사용하는 바늘은 모사형 코바늘 7호, 실은 명콘사 2가닥 노란색으로 떠 볼게요 바닥부터 뜰 거잖아요 그래서 사슬 하나를 떠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 코를 뜨겠습니다. 사슬을 일단 가방의 길이만큼 떠 볼게요 대략 이정도 떠 놓고 가방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지금 이 길이만큼 딱 떴죠 그러면 이게 이 가운데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여기를 짧은뜨기로 뜨냐 긴뜨기로 뜨냐 한길 긴뜨기로 뜨냐에 따라서 이 폭이 결정이 되고 이 길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보면 이 길이만큼 이렇게 뜨고 시작을 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약간 낙낙해야 좋기 때문에 가방의 저 길이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 세 코를 떴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냐면 우리 뜨는 사용하는 실과 바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 코 수를 정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떠보면 모삼코바늘 5호로 뜰 경우 14코에서 15코 정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짧은뜨기 2단을 떠서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우리 마지막 코에 그러니까 13번째 코죠 거기에 짧은뜨기를 3개를 뜰게요 총 5코를 뜰 건데 2코는 돌아와서 뜰게요 그리고 매 코마다 1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맨 끝에 코에 짧은뜨기 5코를 뜰게요 여기는 5코가 될 수도 있고 6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보시고 모양이 울지 않는 거 자연스러운 코수로 선택을 해서 뜨시면 돼요 꼭 5코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5코를 떴어요 이렇게 모양이 쫙 펴지면 맞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짧은뜨기를 뜰 건데 우리 이 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거부터가 1코씩 뜨는 코예요 맞은편에 여기 1코 있는 거에 대칭이 되도록 1코씩 또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맨 끝에 3코 뜨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두 코를 마저 뜨고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우리 첫 코 뜬 짧은뜨기 머리 여기에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단을 더 뜰 건데 머리 부분에는 우리 다섯 코씩 뜬 머리 부분에는 두 코씩을 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평 부분에는 그냥 한 코씩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첫 코에 두 코를 뜰 건데 이게 첫 코예요 여기 첫 코 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빼뜨기 했죠 여기에 이렇게 같이 찌를게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찔러서 두 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옆에 코에 또 두 코 머리 부분에는 그냥 다 두 코씩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네 코마다 한 코씩 또 떠주세요 그러니까 평 부분은 무조건 한 코씩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에 가서는 두 코씩 떠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고 우리 머리 부분에 마저 두 코씩 뜰게요 저는 이제 가방에 핸드폰을 이런 케이스에 끼운 다음에 다시 이 가방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짧은뜨기 두 단을 뜨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냥 핸드폰을 이 가방에 끼우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을 이 가방에 끼우시는 분들은 긴뜨기 한 단만 떠도 충분할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 가방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씩을 떴고요 처음 뜬 사슬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바닥을 떴으면 이제 바로 그 스타 스티치 무늬를 뜨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사슬 3개를 뜰게요 그리고 실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찔러서 감아서 한 가닥을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또 찔러서 감아서 한 가닥 빼주시고요 그래서 1, 2, 3을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실이 꽂혀져 있는 이 첫 코에 또 빼주세요 그렇게 4번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5번, 6번을 뜰게요 항상 5번, 6번은 새로운 코에 뜨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번 코라면 두 번째 코에 감아서 빼주시고 6번도 다음 코에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스타 스티치는 항상 6코가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할까 좀 편하게 뜨시려면 이 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 주시고 얘를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얘를 너무 많이 남겨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 마지막 실이 당겨져서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끝까지 잡고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했다가 놓고 사슬 하나를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마지막에 뜰 때도 너무 당겨서 안 떠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코에다가 또 떠야 되는데 얘를 너무 당겨서 구멍이 없으면 뜨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서 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구멍이 좀 보이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뜰 건데 실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주시고 아까 그 구멍이 찔러서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잡았던 실 있잖아요 그게 이 실이에요 여기다가도 또 찔러서 떠야 되기 때문에 실을 아까처럼 잡고서는 빼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코 그리고 5번, 6번 코를 뜰 때는 항상 세 코에다 뜬다고 했죠 그래서 세 코에다가 5, 6, 그리고 또 이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한꺼번에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당겨져서 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떠 주시고 다시 그 구멍에 넣어서 빼고 아까 우리 잡았던 실 이 실에 끼워서 빼주시고 그리고 4번은 마지막 코에 찔러서 한 번 더 감아서 빼주고 5번, 6번은 항상 새로운 코에 반복입니다 잡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한 바퀴 돌아와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 코가 우리 사슬 세 번째 떴던 이 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길게 이거를 꽃잎이라고 보면 이 꽃잎 다음에 있는 이 사슬 코에 빼뜨기를 할 건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우시면 마커 같은 걸로 끼워서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만약에 우리 이거 한꺼번에 뺄 때 이 실을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코가 되게 짧게 떠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뺄 때 그 실을 좀 왼손으로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서 왔고요 이렇게 6코를 한꺼번에 뺀 다음에 우리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사슬 세코 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사슬에 끼우면서 원래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벌어져서 저는 그냥 여기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 구멍마다 긴뜨기 두 코씩을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사슬을 일단 세코를 떠 주세요 사슬을 일단 세코를 뜨고 이 구멍에다가 긴뜨기 두 코를 뜰게요 그리고 다음 이 꽃잎이 모여 있는 이 구멍에 두 코를 또 떠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매 구멍마다 긴뜨기 두 코를 떠 주시면 돼요 이 긴뜨기를 뜰 때도 이 꽃잎 길이하고 어느 정도 이 길이가 맞으면 좀 예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뜬다고 되게 힘을 줘서 뜨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그렇게 힘 줘서 뜨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이 구멍에도 계속 찔러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여유가 없으면 뜨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이 엄청 아프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힘 빼고 뜨셔도 예쁘게 나옵니다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사슬 3코 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이거가 이제 긴뜨기 코고 그 옆에 있는 사슬 코에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꽃무늬를 뜰 건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3개 떴죠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살짝 길게 빼주고 하나 여기 사슬 2번째 코에 찔러서 떠주고 3번째 코에 찔러서 빼주고 그리고 4번째 코는 여기에 우리 빼뜨기 한 자리에요 그리고 5, 6번째 코는 항상 3코에 찔러서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 긴뜨기 코 여기에 뜨시는데 이거를 뜨실 때 만약에 여기에 한 단 라인을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랑뜨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뒤에 찔러서 그러면 라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떠볼게요 5, 6번째 코는 우리 이걸로 봤을 때 여기 구멍에 긴뜨기 2개를 떴잖아요 그게 5, 6번이에요 계속 5, 6, 5, 6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지지 않으면 이제 모양이 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을 잡고 또 돌려서 이렇게 빼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다시 그 자리에 빼고 아까 우리 잡았던 거에 빼고 그리고 4번, 5번, 6번은 우리 구멍에 긴뜨기 2코 떴는데 그 처음 뜬 거 첫 코가 5번, 두 번째 코가 6번 항상 이렇게 돼야 무늬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하면서 뜨셔야 돼요 여기 여기 이게 지금 5번, 6번 구멍에 긴뜨기 두코 뜬 게 5번, 6번이에요 이렇게 이거에 반복입니다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랑뜨기로 떴기 때문에 여기 라인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꽃잎이 지그재그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긴뜨기를 저는 앞에서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안하고 이제 뒤로 돌려서 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라인이 생기면서 이 무늬도 직선으로 올라가요 저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떠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단추를 달기 전인데요 이 자스민 무늬는 1, 2, 3, 4, 5, 6, 7, 8 무늬를 떴고요 마지막에 긴뜨기를 한 단 더 떠줬어요 그리고 끈은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짧은뜨기로 매콤하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단추가 있으면 단추를 달고 뒤에서 사슬뜨기로 떠서 이렇게 끈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 단추를 싸게 단추로 해서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튀어도 예쁠 것 같아서 이 초록색 실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 맞게끔 이제 떠야 되는데 사슬을 우리 사슬뜨기 할 때처럼 그냥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 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이거는 단추니까 좀 원이 이렇게 꽉 채워지도록 개수를 뜹니다 몇 개를 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꽉 채워질 정도로 떠주세요 지금 3코를 떴고요 사슬 3코를 떴고 저는 한길긴뜨기로 뜰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든 사슬 하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여러 개 떠주세요 저도 좀 떠서 돌아올게요 저는 16코를 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빅하게 떠져요 그리고 처음 뜬 사슬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여기 단추 사이즈만큼 떠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으로 더 떠서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실을 꽉 당겨서 여기 가운데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실을 꽉 당겨서 뒷면에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사슬 몇 개를 떠서 꽉 당기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모아지는 코를 뜰 건데 우리 이쪽으로 이제 갈수록 원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임을 해야 돼요 똑같이 한길긴뜨기로 뜰 거고요 저는 한코는 그냥 뜨고 한코는 줄이고 예 그런 식으로 뜰게요 그래서 사슬뜨기 3개 떠주시고 이거는 그냥 하나 뜬 거예요 그 다음에서 줄임을 할게요 두 번째 코 예 이게 잘린 것처럼 보이는 게 두 번째 코예요 우리 코바늘 줄임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가지고 줄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뺍니다 그리고 한코는 또 그냥 줄임하지 말고 그냥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는 또 줄임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코는 또 그냥 뜨고 이거를 반복해서 떠오겠습니다 줄임 한 번 하고 그냥 뜨기를 한 번 하고 이거 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뜰까요 만약에 영상을 보기 좀 지겨우신 분들은 스킵을 해주세요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단추를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단추가 안에 들어가는지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 코 남은 거는 그냥 뜰게요 한 코를 떠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끝에를 모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돗바늘로 모아주는 게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코에 원래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단추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실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에 껴주세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우리 처음 사슬뜨기 했던 코 있죠 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어쨌든 첫 코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떠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로 이 실로 그냥 가방에 연결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 단추 싸개를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한길긴뜨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짧은뜨기를 좀 여러 단을 뜨게 되면 촘촘하게 떠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는 떠져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단추색이 골드이고 실이 녹색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짧은뜨기를 여러 단 뜬 다음에 뒤에를 조금 오므려 들게끔 떠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리는 같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중앙을 좀 자리를 잡아서 이거는 우리 그냥 단추 다는 방법 일반 옷에도 단추 달 때처럼 그냥 달아주시면 되니까 완성을 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끈으로 그냥 귀엽게 사슬뜨기 해서 딱 연결하면 전 예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이것처럼 뒤에서 사슬뜨기를 떠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사슬을 따로 뜬 다음에 연결을 할게요 그러려면 연결 실이 좀 있는 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실을 조금 남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뜰게요 꽉 당겨주시고 첫 코 떠서 꽉 당겨주시고 사슬뜨기를 저 길이만큼 뜨는데 이 사슬뜨기가 조금 저걸 끈으로 하기에는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뜨기로 한 단을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녹색 실 지금 두 가닥으로 두 볼을 같이 놓고 겹쳐서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뒤에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끼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길이가 좀 짧죠 길이는 이렇게 대보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대 볼게요 다시 대 볼게요 약간 긴 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쫙 조금 내려와도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빼뜨기로 한 단을 더 뜰게요 방금 든 생각인데 방금 든 생각인데 아예 여기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빼뜨기로 도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첫 코에 찔러서 일단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실로 저기 가방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라인을 타잖아요 얘가 꼬이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로 한 곳씩 뜰 건데 여기 뒤로 돌렸을 때 사슬뜨기 뒤로 돌렸을 때 이렇게 볼록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빼뜨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여기 사슬 이 부분에 이렇게 그냥 빼뜨기를 하셔도 돼요 저는 돌려서 볼록 나온 데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이게 사슬코가 지금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예쁘게 그냥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슬뜨기 한 거 이렇게 원래 모양이 이런데 돌리면 이렇게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슬 두 개 뜨고 꽉 당겨 주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고 여기도 풀어지지 않게 꽉 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실로 저기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8월 5일이 호텔으로 그리고 다음은 아멘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조금 안정감 있게 몇번 왔다갔다 해도 되구요 여기서 지금 다른 데다가 저같은 경우는 찔렀 잖아요 여기서 그냥 꽉 묶어 주셔도 되구요 저는 그래도 조금 안정감 있게 몇번 왔다갔다 한 다음에 예 묶어 줄게요 서로 교차가 되게끔 한번쯤 더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있겠죠 반대편도 이런 다음에 안에서 그냥 꽉 묶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달아보니깐 단추가 조금 더 밑에 와도 좋았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약간 아래에다가 다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는 이런식으로 이거 끈도 해보니깐 조금 더 길게 해서 이쯤에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